예, 우리가 프로젝트 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앞에서 쭉 알아보았지요. 이 프로젝트 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큐에서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기저에서는 링크리스트로 활용할 수 있고 바이너리 설치 트리도 활용할 수 있는데 프로젝트 큐의 구현에 최적화된 트리 구조가 바로 무엇이냐 기반으로 쓸 수 있는 트리 구조가 뭐냐 하면 바이너리 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큐의 인플리멘테이션 링크리스트 베이스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이것은 솔리티드 인플리멘테이션, 언솔리티드 인플리멘테이션 다 앞에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트리 베이스드 인플리멘테이션은 우리가 이 트리가 밸런스가 안 돼 있다고 하면은 워스트 케이스에 로그앤이 걸려버리고 그거는 링크리스트나 진비업계에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리를 굳이 쓰려고 하면 트리는 밸런스가 된다라고 하는 이 특성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사실은 진짜 쓰는 효용이 나게 되겠습니다. 바이너리 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무엇이냐? 바이너리 힙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너리 트리입니다. 다시 바이너리 트리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패런트 하나의 차일드가 두 개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레프트 앤 사이드, 라이트 앤 사이드 두 개의 차일드가 있으면 훌륭한 바이너리 트리라 하겠습니다. 그럼 바이너리 설치 트리는 바이너리 트리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레프트 앤 사이드, 라이트 앤 사이드가 있기 때문에 바이너리 트리라 하는 것이죠. 바이너리 힙도 바이너리 트리의 한 일종이 되겠습니다. 자, 바이너리 트리인데 두 개의 프로퍼티를 만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이너리 힙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의 프로퍼티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쉐입 프로퍼티라 하겠습니다. 모양이 맞아야 된다. 모양이 맞아야 되는데 그럼 바이너리 트리라고 하는 것도 레프트 앤 사이드, 라이트 앤 사이드의 삼각형 모양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모양인데 모양 제약이 더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더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바이너리 트리가 바로 컴플릿 트리 모양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쉐입 프로퍼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쉐입 프로퍼티 이외에도 또 어떤 프로퍼티가 하나 더 있느냐? 바로 힙 프로퍼티라고 하겠습니다. 힙 프로퍼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each node가 greater or equal to each of its children. 이것은 우리가 파이티가 높은 것을 더 높은 값으로 주기 때문에 max 힙이라고 하는 바이너리 max 힙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이런 것입니다. mean 힙은 smaller입니다. 여기가 smaller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max 힙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max 힙의 조건이 되는데 이것은 max 힙은 greater, 즉 parent가 더 높은 숫자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max 힙은 우리가 higher priority를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세 개의 예제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예제가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바이너리 힙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max 힙, 바이너리 max 힙 스트럭처가 맞습니까? 아,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가 지금 원래라면 여기에 뭔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complete tree 스트럭처가 되려면 여기 있어야 되고 원래 complete tree 스트럭처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채워져 나가야 되는 과정일 것인데 여기는 부분이 없으니까 이것은 complete tree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게 되니까 이것은 이미 벌써 초장부터 바이너리 max 힙이 아니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떠십니까? 이거는 마찬가지로 shape property부터 따져보면 여기가 근데 여기 없지요? 없, 이렇게 해가지고 7이 오기 전에 여기 7이 여기 밑에 딱 붙어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안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max 힙이 안되겠다. 이거 두 개는 complete tree가 안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건 complete tree 맞습니까? 풀 트리, 위에는 풀 트리 맞고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쫙 채워져 나가는 과정이 되겠다. 그죠? right hand side 여기가 지금 빠져져 있는데 여기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채워져 나가는 과정이니까 이것은 맞아도 괜찮겠다. 이건 풀 트리는 아니지만 complete tree는 확실히 된다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무엇을 체크해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서 heap property를 체크해야 되겠죠. heap property는 뭐였습니까? each node는 child보다 parent가 더 커야 된다. 즉 7이라고 하는 여기 있는 이 값은 4, 5보다는 크다. 아, 훌륭하게 잘 큽니다. 0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했을 때 4가 더 크게 되겠다. 잘 맞게 되겠습니다. 7들은 없으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 더 비교해야 되겠네요. 5가 있습니다. 5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3보다 크게 되겠지요. 그래서 heap property도 다 맞게 되겠습니다. max heap property를 만족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무엇이냐? 훌륭한 binary max heap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럭처를 만들면 아주 좋겠다. 자, 이게 왜 priority queue랑 관련이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priority queue라고 하는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이 7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제일 다음번에 DQ되어야 하는 priority를 가진 것이 되겠습니다. 즉, 항상 parent가 더 크고 parent가 더 크고 하니까 root에 있는 녀석이 제일 큰 값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max heap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즉, root만 항상 끄집어내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이너리 heap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디자인입니다. 감사합니다.